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제 저녁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행한 실방송을 놓친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이후에 정말 많이 제기됐던 그런 가설과 의혹과 의심이 짐작은 했겠지만 그것이 물정으로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바실리아 TV가 주도했던 그런 실시간 방송에서는 4.15 총선 기획조작 부정선거술의 전모가 낱낱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전산조작이 일어났으며 전산조작을 통해서 어떻게 위조된 투표주들이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투입되어서 개수 카운팅되었는지를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제 저녁 6시에 보도됐던 그런 공병호 TV와 바실리아 TV가 공동으로 주최한 4.15 총선 조작 전모를 밝힌다는 내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투표함 정거 보전에 맞서서 또 어떻게 선관위 측이 철저하게 대비했는가에 대해서도 어제 방송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2020년도 4월 15일 날 21대 총선을 기획해서 조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100일 하에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일요일은 사회적 거리 4단계치 기기를 준수하면서 예배조차 금지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모두 연락을 취했겠지만 저는 일요일 날 아침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몇 분만 교회에서 비대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예배 참가자들은 아예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석해서 대개 한 2m 내지 3m 정도의 간격으로 의자를 갖고 앉았기 때문에 기존의 교인 수에 비해서는 20%, 30% 정도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만 어제는 전면 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외출을 검지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찬송 부르는 분들도 모두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을 어제 했습니다. 제가 어제 경험에서 생각하는 바는 정말 이 사람들은 너무하는구나. 차라리 출근길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운영을 중재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뜬금없는 생각도 떠올랐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를 아무리 이해하려 하더라도 예배 모두 다 참석해서 안 된다는 그런 명령과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일체 서로 대화하지 말라. 만나서 일체 서로 항의하지 말라. 만나서 일체 집회하지 말고 시위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제 얘기는 들리게 됩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으로 순응하면 할수록 나중에는 일반인들의 삶에 어떤 조치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라 말하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결국 만나서 어떤 소식이나 정보도 주고받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나 지시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적 그리두기 4단계 실수로 인해서 기존의 9인 집회, 4인 집회가 전면 검지되었을 뿐만 아니고 오로지 1인 집회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런데 공연장은 4천 명이 가능하고 버스는 계속 다니고 지하철의 출근길은 미어 터지게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제는 시위 집회 검지는 물론이고 아예 몇 사람이 모여서 진행하는 기자회견조차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위 장소에서 두 사람만 모여도 채정을 한다, 단속을 한다, 집시권 위반, 방역법 위반을 그렇게 언포를 놓는 사람들을 소위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정말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참담한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사회적 그리두기 4단계 격상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고 확진자가 증가한다고 난리법석을 뜨는 것인가?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 때문인가?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그런 점을 우리가 한 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6월 28일 재검표에서 발견된 정거물들에 대해서 내놓고 말을 하지 않지만 또 말을 할 수도 없죠. 집권 세력의 핵심 멤버들이 아주 아주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 그 부분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은 다른 각도를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겁을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본능적으로 잘못된 일 그것도 아주 크게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두려움 같은 것을 사람이라면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부정선거 정거물에 대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모든 행정력이 지금 동원되고 있다. 그러니까 시위 집회와 같은 것을 차단하는 목표로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구비마다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정말 그런 언론들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아주 심각한 부정선거 발생에 대해서도 명성을 갖고 있는 주류 언론사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방관하고 무심했던 적은 우리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집권 세력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지 간에 언론사들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다.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겁을 먹기 시작했구나 그런 사실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이름으로 1인 집회만 허용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금지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상당히 그렇게 겁을 먹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2인 이상 식당에도 가지 말아라 등을 보면서 3인 이상이죠. 2인까지만 이 사람들이 지금 보통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병호 tv를 시청해 오셨으면 익히 아시겠지만 이번 사태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자와 우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좀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번 사태는 4.15 총선의 첫 번째 재건표인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국을 재건표 현장에서 발견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결정적 점검을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4단계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저는 의심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 계신 분들은 벌쩍 뛸 이야기죠. 거듭 말씀드리자면 6월 28일 날 인천연수국을 재건표는 선관위가 법원 제출용으로 급조해서 만든 위조된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허겁지겁 개수한 그런 아주 기이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증거물들이 발견되고 포착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없고 정상적으로 집회 시위가 가능했다면 문재인 정부를 뒤집어 엉고도 남을 정도로 심각한 부정선거가 2020년 4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6월 28일 재건표의 정거물들은 이 천인 공로할 번영 증모를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내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승리를 위해서 대규모 전산조작을 통해서 거짓 선거 숫자를 만들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제3의 장소에서 투표소가 아닙니다. 제조된 거짓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투표하며 대거 투입한 그런 선거를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라는 그런 말이 절로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볼만한 것은 법원에 4.15 총선 투표함과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부정선거 행각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발표한 숫자와 투표함 안에 있는 실물 투표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금세 부정선거를 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국리한 끝에 꾀를 쓴 것이 아예 투표함을 신권같은 빳빳아닷 150g 모조지 중국산으로 추정됩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사전투표지를 모초에서 새로 인시해서 왕창 투표함에 집어넣고 그 엉터리 봉인을 해서 바로 법원에 제출한 겁니다. 법원에 제출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법관님 이것이 4.15 총선 날에 개수된 그런 투표함입니다. 이렇게 아마 내심 말을 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투표지 이미지도 위조 투표지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4.15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삭제했다. 그렇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황당한 일이 선관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나다는 그런 표현으로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대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러니 그들은 사유로 부정선거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모이는 것을 막아야 되고 국민들이 그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런 거짓 투표지와 위주든 투표지를 제조하는 것이 허급치급 실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회적 그리두기 4단계 또 검사 대상 수를 급격히 늘리면서 마찬가지로 늘어난 확진 수를 동네방네 외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이 국민의 힘에 굴복할지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사에서 도저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어쩌면 1960년도 3.15 부정선거가 지금의 4.15 부정선거와 비교해보면 낭만적이고 소박한 부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사건의 전무를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과 또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katри Irving 어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